안녕하세요. WMU 인플루언서 이태일입니다. 제가 30대가 되다 보니까요. 이제 주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. 특히 많은 여성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 목주름, 이 목주름이 정말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. 얼굴 피부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을 수도 있고 마사지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목 피부는 피부가 얇고 연약하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는다거나 다른 시술을 받기가 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나게 된 제품이 마이 링클 렉 마스크입니다. 제가 쓰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딱 열면 짠! 디자인이 심상치 않죠? 이렇게 띄어서 목에 짱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뭔가 목걸이 같기도 하고 되게 예쁘죠? 그런데 사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집에 와서 늘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바쁘게 뭘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붙이고 나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막 흔들어봐도 떨어지지가 않아요.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잘 붙어있는 거에요. 정말 붙이고 제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하거나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혹시 목이 굵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뒤에까지 지금 다 붙어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찐득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앞에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목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필름 기술 공법 때문에 정말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눈에 띄는 효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마이 포뮬러 넥 마스크 꼭 사용해보세요.